안녕하세요. 마리마 목상정원입니다. 오늘은 제가 노래를 부를게요. 윤씨네의 인생이다.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. 못하는 노래지만 들어주세요.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 일어날 수가 없네 험한 길도 가게 되더라 좋은 길은 보이질 않고 비가 올 땐 피를 맞고 눈이 올 땐 눈도 맞았네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머리만 하얘지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세상을 보며 느낀 게 많아 세상을 보며 느낀 게 많아 지친 세상의 사람들 보며 욕심을 버리니 욕심을 버리니 내가 얼마나 아파 보였는지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머리만 하얘지니까 당연히 생각해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 또 다를 희망이 있으니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진흙길도 나는 행복해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진흙길도 나는 행복해 진흙길도 나는 행복해 남편 고마워요 요새 마리만이 떼쟁이인데 그 온갖 떼를 다 받아주고 있는 남편이 정말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그렇게 살아요 fica 아멘